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정치인들이 제 목소리를 감당해야 대한민국이 파악할 수가 있다. 그래 생각합니다.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우리 인사에 뵙고 빠졌는데 자유지맨부 사면럽 강도영 상임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? 아 네 제가 인사해서 좋습니다. 강도영 상임 대표님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길거리 투쟁에 낙잔치신 귀한 분이십니다. 또 우리 부산극동방송 성용어치사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뵙고 또 위안해야 언론사에서 사장님 고소 감사하고요. 또한 부산교회보험신문 사장 김성원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? 아 네 저 어디 계시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행사를 잘 취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시간에 좀 특별한 분을 젊은이들을 모시겠습니다. 부산에 바른청년연합이 있습니다. 대학생과 젊은이 중심으로 이 분들이 아주 대단하게 지금 일을 하고 전국이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바른청년연합의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인 이재영님과 부산대학교 대학생인 김헌철님이 두 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. 나오셔서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. 오셔서 선언문을 하겠습니다. 우리 유엔 선전공사의 이 난을 기려서 선언문 발표를 하겠습니다.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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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